와드 있나? 없는데? 좋습니다 미드 에코 같은데? 파비온의 미드 에코? 광어리 업 들고 그냥 이대로 가죠 에코 상대로 감전점화 들어도 킬 각 안나오겠다 이대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유튜브가 왔어요 안 받아주면? 죽은 네 잘 가고 가버려 어? 우패하나? 아? 이게 맞네? 아 모르는 것 같은데? 레드! 어 좋아요 깔끔한 갱킹 킬 먹고 시작하는 마스터이? 이보다 좋을 수는 없거든 차가운데? 화이팅 안 되겠는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 차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확실히 유미가 판테온 상대로 힘들긴 한가보다 좀 어려워하네요 어? 그냥 밀죠 어? 좋아요 어? 케인까지 나쁘지 않다? 이즈가 킬을 많이 먹어서 탑라인이 제일 문제임 저거보다 마구 타고 있는데 믿으라도 라인 좀 밀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또 좀 큰일 난 것 같은데? 어... 네? 유미가 벌써 사데스야 너무 많이 죽는 거 아닌가 한 칸 번 먹을까요? 야미 슬슬 불안하니까 에코가 가는 중 까비 킬 나버렸네 여기도 라이브 하겠다 상대 맞아야되는데 맞아야되는데 오 좋아요 상대도 좀 무리했죠 그렇지 하자 하자는 건가? 와 이게 죽어? 너무 아까운데? 파워 어그로가 안 끝났구나 연속으로 맞으니까 좀 아프네 까비용 좀 큰 이렉은 안듯함 좀 큰 이렉은 안듯함 자비용 와드 있나? 없는데 좋습니다 이거 하이블면 좀 밀죠 가타움이 미드 가주니까 아쉽네 까비 황타를 치지 말고 빠졌으면 됐으려나? 좀 아쉽네 흠 오 다행이다 좋습니다 이득 그래도 많이 받죠 여기서 타워 골드도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어주면 좋겠죠 돌사람이 없다 판테온 궁이 빠졌기 때문에 두 칸 먹겠습니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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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인이 달려올 것 같더라고 케인이 달려올 것 같더라고 아 아 지금 지금은 마스터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밀겠습니다 지금 파괴전차 살인전차가 저희 팀에 있기 때문에 히히히히 어 강하네 곧 와 이게 안두고? 대박인데? 엥? 와 너무 아깝다 까비 이거 Q로 에코딜을 막고 그다음 볼 걸 그랬다 아 근데 잡을 수 있는 건데 많이 아까운데 하밍할 때가 좀 적네 먹어네 쭈 아 어우 맛있다 곧 날아 산인전차 어우 네 잘 봤습니다 너도 좀 급했구나 이즈리얼아 그 마음 알지 저 친구도 천이 좀 덜 풀렸네 에라잉 호응하지 말고 난 도망갈걸 메스터이 호응하다가 같이 죽어버림 폐물 헤물 도냐 도냐 거기에 도냐 도냐 비싸진 다음에 뭔가 가면 손해보는 기분이야 아니 너네 너무 많이 비싸졌어 한 400원 비싸지지 않았나? 같이 쳐도죠 배론 케인 없으니까 치는 것 같은데 좀 느린데 우리? 뭐 치는 거 맞나? 더 확신이 없음 마이님 케인 도착했어 이미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어 좋았습니다 결과만 좀 됐지 개끼긴 했지만 빌고 봐주자 빌고 봐주자 어? 갓 잡이요 아 좀 잘했더라면 아쉽긴 하네 내 플레이도 좀 아쉬운데? 확실히 손이 좀 덜 풀려나봐요 원래 좀 더 잘할 수 있는 각이었는데 아쉽긴 하네 어 맛있다 좋지 가버려어? 자 나가자 가버려어? 아 수고하했습니다 비디오 그래도 이겼다면 오케이입니다 네 아 젤다 너무 재밌음 요즘에 좀 중독된 것 같아 요즘에 좀 중독된 것 같아 젤다가 젤다가 칼드네인가요 젤다의 전설인데 제가 하는건 링크더라구요 다른 시리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젤다의 전설인데 젤다가 안나오더라 네 야숨합니다 좀 재밌음 엘들링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동물 사냥해서 고기 만드는 요리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구요 닌텐도 감성 설마 카사드 상대로 미드 시비르? 미드 이지리얼? 뭐지? 미드 트위치 일수도 있겠네요 미드 트위치인 것 같죠? 현재 공격에 텔프? 점심 찍은 것 같죠? 점심 찍은 것 같죠? 아 바비 끝 트위치도 좀 아프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픈데요? 트위치가? 룩렙 때까지는 뭐 안되겠다 아이고 바텀도 큰일났음 정글 말려서 진짜 큰일났다 이거 까비 뭔가 상황이 좋진 않네요 그래도 후방가면 우리도 나쁘진 않다 엄청 터진 정도는 아니니까 좀 해보죠 밀고 바텀 붙어야겠다 까비 잘 싸우긴 했는데 힐은 많이 먹었네요 그래도 그래도 우와 다행이다 누구도 못잡을 뻔 앗 고마세요 어우 잔인해라 잔인해서 못 보겠다 마음 아프게 좋네 그리고 바텀 한번 가봐야겠다 엑사이 아래쪽 고마세요 와 다행이다 큰일날뻔 아슬아슬하게 잡았네요 어우 달다 미안하다 한칸 좋아요 상대 바텀도 미아라서 좀 조심은 할게요 고마세요 경기 어딨냐 그냥 싸우자 에라이 가버려 오 방문 좋네요 가면 안되겠다 상대 바텀이 더 일찍와서 도망갑시다 오 좋은데요 이거는 어 나 갈게 미안하다 애매한데 사비 납치 않은데 이거는 도망가 빛이 논다 휴 앗 야 이거 좀 맞아주지 너무 아쉬운데 이건 맞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얘네가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대학골도 교환 이 정도면 괜찮다 오히려 쟤가 죽어서 이제 카이사가 킬을 먹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1리기로 하고 봅니다 상대 좀 무리하긴 했는데 이거는 많이 무리했는데요 와 다행이다 볼 뻔 아깝긴 한데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밀고 빠질 수가 있을까 아니 바로친다고 아니 바로친다고 어 좋은데요 이거는 오케이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돼 오 좋았습니다 이거를 블루팀이 오 좋아요 좋았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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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론이 진짜 큰게 15랩에서 16랩 넘어가는 그 구간이었거든요 어 좋습니다 이즈까지 근데 겨움치를 확 땡겼어 철있로 사실.. 기하고 그만가자 쭈 야미 그냥 먹을게 어어? 뒤를 끊어 에라 모르겠다 버려 아 만화가 없음 아니 뭔 너누한 채 죽냐 나비 확실히 마댐이 많이 들어오긴 아니 다 거의 고정 데미지인데 그냥 체력을 올릴까 이럴거면 그래도 마댐 가자 대제만 갈게요 어 네 와우 야 이걸 서라가 네 죽네요 야 근데 카이사 죽었다 카이사가 아니라 탈리아네요 오히려 좋아 아 다행이다 굿 가버려 어 뭐야 야 근데 나 만화가 없다 사비 공파하면 진짜 웬만하면 안지겠는데 야 너무 잘 커서 저 잡을 딜이 없거든요 상대방 렉사이아 너 나 절대 못 잡아 좋아요 아래쪽은 별로 좋지 않아요 상대방도 무리 안하니까 미안하죠 미드 오는거 좀 무리일거 같은데 상대방 어 야 아프다 어 야 아프다 살 수 있나요? 야 이걸 사네 어 좋았습니다 트위치 고정 데미지 너무 센데 근데 너무 아파 저거 이로 가자 가보자 가보자 전혀 모르고 있구나 뭔 귀염둥이야 잘 가고 수고하세요 없습니다 아비 야 풀템이다 가보자 가보자 풀템 카사딘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고고하세요 고고하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풀었는데 가보자 가보자 구가보자 뭔 이쿠에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 수고했습니다 GG 아 이걸 이렇게 끝내네요 니신 룰루 이 둘이서 절대 못막지 막으면 백만원 막으면 제가 계좌에 백만원 이벤트 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우스가 와도 못막은 어 그래 잘 가고 룰루가 막으면 천만원 천만원 이벤트 당첨 아 실패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릭 수고하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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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볼까요 아 나 1등 좀 하자 유튜브 댓글 보니까 제발 이제 1등 좀 해주세요 1등 이 사람 도대체 언제 함 이런 댓글 달리더라고 오늘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 맵은 중요한게 실수만 안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통과해주고 참 좋아요 조그만한 데로 통과해야 됐던 것 같은데 어 아 허랍쇼 그래도 괜찮아 3라운드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아 어 어 어어어 어어어 잠깐만 앞에 사람이 좀 많은데요 어어어 어어어 으차 네 설마 통과 못하는거 아니겠죠 휴 흐흐흐흐 아 어 좋았습니다 굿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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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 어 네 여기가 그렇게 빠른거 같진 않은데 근데 성공 굿 흠 배당 좀 볼까요 흐흐흐 아니 2대 89 아니 2대 89 은 뭐야 어느 어느 나라 배당이야 이거 네 거리 유지하는게 중요해요 왜냐 엇가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건 없네요 결승 가보자 가보자 나이스 8명 가보자 가보자 슬슬 진짜 불안한 정배면 개추 이거는 진짜 불안할 수 밖에 없거든 바닥 떨어져요 그 전략을 하지 말자 그냥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네 챙겨 들렸습니다 이거 맨날 도파에 전략하다가 탈락했거든요 이번엔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버티는 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냥 그 전략 쓸 걸 그랬나 맛이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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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